템포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리듬 연습인데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팀 이즈노 나이원 프로입니다 저만의 골프 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템포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리듬 연습인데요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리듬을 가끔 잃어버릴 때 상체가 덤비는 미스샷이 나오는데요 저의 비법은 스텝 드릴 연습입니다 바로 샤프트 이렇게 클럽을 거꾸로 잡고 하는 연습 스텝 드릴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스텝 드릴 연습을 하시게 되시면 본인만의 리듬을 찾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팀 이즈노의 나이원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